당신만의 사랑을 따라와라 서로를 느끼며 느끼면서 어? 미니규네? S랭커스 미니규 있네? 여긴 또 어디야? 아 원래 미니규 원래 클랩 20이었어 미니규가 오빠야? 저쪽 이때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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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소리 했던 사람 미니규네? 아 우리 클랜 중에 딸깍이 있는 사람 저 A 간 누나 A 가지 않나? 아 누나 A 가나? 안 가 아 오케이 그럼 내가 A 가 어 뭐야 뭐야 이거 한 대 더 지켜본다고 일마 갔어 조교가 그냥 위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예예 저희가 A 쪽 붙어서 베이스 볼게요 어 어 A4가 나 A 하나 나 나 체킹당했어 B 있고 안 와 욕랑이 들어갔다 확인 위안하겠었고 수나가 뜬대 수나다 와 뭐야 점프샷 얘 들어? 내가 가 내가 울베 범 내가 가 내가 울베 범 내가 가 수나 3번 수나 1번 어 울베? 울베 하나? 응 울베 그렇게 범돼 나 A 가죽 아 씨 손기 끼고 혀 뗄라 그래야 돼 울베 컷 울베 하나 더 울베 하나 더 컷 3번 쓰나 3번 쓰나 3번 쓰나 반 피 잡을게요 3번 수나 잡을게 3번이랑 4번 3번 수나 P10 3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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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물러들어온다 박스 B 하나 더 3번 P10이야 수나 6날로 갔어 수나 6날로 갔는데 10포매고 있어 나이스 P10 3사 10포나운 40포나운 나이스 야 이거 누나 A 가요 왜 A 보기 힘드냐? 아냐 누나가 A 가서 빨리 빨리 킬 하던지 A 클리어 말해줘야 돼 라플은 못 내미니까 가스 정보가 없네 왜 못 내밀러? 갈 수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잘하는 애들은 다 하더만 알았어 그거 갈게 그러면 내가 A 갈게 내가 3번 들어가면 그러면 아 내가 그냥 5번씩 두다 볼게 나 3번 들어왔음 4포나 A 끝 안 보여 클리어 저 형 3층까지 있을게요 저 형 3층에서 입구 들어오는 거 볼게요 6자 6자 형 지하 가요 지하 가요 어 나는 민승이 형 퍼즈로 바꾸고 6동 하나 6자 와 6자 헤드 올라왔다 올라왔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누나 올베 봐야 돼 형 올베 봐야 돼 P10이 죽어 형 봐 헤드 아프네 나 못 잡았다 울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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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베에서 던진 울베에서 5 울베에서 5 울베에서 5 울베에서 5 울베에서 5 울베에서 5 누나 A 누나 A 전진하기로 해 그냥 칸 부시고 나가준 거예요 아니아니 괜찮 아 내가 6자 갈게 내 베이스 본부라면 슬퍼 가는 거라고 6통 소리 한 개 있다 6통 소리 두 개 6지하 다운 나이스 이 끝도 클리어 6통 소리 두 개요 울베 보는 중 6지하 다운 6지하 다운 나이스 둘 잡았어요 6통 소리 있었고 확인 안 보여 6날 6날개 6날 6날 다운 다운 6날 바깥에 싣고 6날 바깥에 싣고 6날 바깥에 싣고 아 나 몸 놀랬어 아 놀래라 6날 하나 더 바깥에 다운 나야 나야 어 삐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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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요 다시 올라온다 다시 올라온다 나이스 아 몸비 놀래하고 몸비 움직임 정말 못쌌어 와 4들짝 어 진짜 놀랬어 피 칭 충 충 아 발리손 응 벨지나 다운 하이킥 모션이 없어 하이킥 당신 아니거라면 살겠어요 에이스 다운 나이스 이 끝 안보이고 칠통둑 아아 육지하 둘 내가 센터 보자니까 빼 형 뒤에 나이스 육지하 둘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육지하 다잎음 몰배 다운 나이스 백업 좋았다리 백업하고 마무리까지 나도 해라 빨리 세노 attachments ㅎㅎ 협력 펜 나 뺄게야 그냥 뒷길로 빼 2번 2정도인거 같애 3번 연막 떨었다 하나 들어왔다 둘 들어왔어 설대 하나랑 그 3번 뒤치긴가 기억 1번쪽 아니 기억잔가 그거있어 확인 1 다운 쇼 들어오네 쇼 들어오네 아이씨 쇼 쇼 다갔다 아이씨 일대쪽 나이스 쇼시 나이스 저기요 야 저건 내가 못닿네 아 들어오는거 하나정도는 잘랄수도 있었는데 내받았다 민재경이랑 나랑 나오면 다하잖아 알아서 아이씨 사살각이다 예스 우리 죽어있자 아니 근데 방금 성현이가 쇼신거 말해줬는데 쇼에서 A로 나갔잖아 저기 나는 니었으면 내나 윈승이 형 기다렸다 같이 싸울려고 이번엔 킬 욕심 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오케 그럴 수 있어 라트라서 킬 욕심 안내고 그건 잘했었어 절다가 올킬 당해서 격정각 아이씨 무리한다고 에이스 에이 하나 더 칠날 나왔다 다운 나 이거 나 칠날에 유통 칠날 에이 클리어 칸타인가 모르는 칠날 두대 칠날 두대 칠날 저한테 견제하고 쩍사 다운 울사 다운 돌려놨고요 칠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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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Jana 칠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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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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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고프다 어? 6통에 6렬 에이폭 7렬 안 맞아? 7렬 안 보여 확인 에이스 나 10포맨이야 나 A땡겼음 나 A땡겼음 내가 베이스 간다 뭐야 아 B고 B고 나 가 B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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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0포매고 있다 어? 뭐지? 에이.. 아 10포매고 있다 뭐야 그럼 다시 울배 간 3창 탔을끼오 만약에 3창 탔을끼오 만약에 3창 탔을끼오 어 맞았어 맞어 6탄 맞았어 3창 가는거 3층 걸어서 진입중 3창 탔을끼오 우리 베이스 모른다 3창 탔을끼오 3창 탔을끼오 얘 10포맨 아니라고? 어 10포로 봤는데? 야 그 맨에 스나가 10포맨 맞았나보네 아 진짜 A에 있던 놈이 10포맨였어 A에 있던 놈이 10포맨였어 A 먹힌건 모른다 확인하는데 베이스 하나 더 베이스 하나 더 어 개피 그거 개피 다운 10포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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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뭐 A쪽 조심하고 3범을 봐주고 됐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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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A쪽 내가 들어왔고 에이 잡았으니까 됐어 야 누나 눈을 의심했잖아 짜식 나 이거야 내가 10포본줄 알았어 의심한게 아니고 울배 울배 3층인가 봐 3층 3층이잖아 3층이잖아 왜 말을 안해줘 나 5번 발 좀 떠가지고 나 소리 듣고 확실히 배우를 해줘 네 3층인지 3층인지 나 빨점은 봤는데 3층인지가 알았는데 내가 6통 클리어갔어 이거 나 묵지암퍼 팀 야 야 야 야 야 야 중탑으로 그냥 쭉 치고 가 중탑은 그냥 연알대로 갈게요 에이쿠폭 갈게요 나도 폭 넣을거야 나왔다 반샷 중탑 쪽 반샷 육지하 유턴 맞고 육지하 유턴 맞고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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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탑 다운이야 삐지라도 나왔다 육지하 다운 육지하 다운 삐 밀자 밀어 밀어 육지하 다운이야 육지하 다운이야 육지하 다운이야 육지하 다운이야 자 들어가요 철데클리 안시키고 5번 들어왔어요 3층 지하 라임 보고있어 나이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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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5번은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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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 내려왔어 입고 본다 대피 지하 지하로 지하로 나이스 불장 2층 결국 раньше 모델로 소등 앞ip 과거 특히 iska 열라 점진 다운 diplomas 1 골고미라 총 9 전 아지 아하 육지야 나 적배 있다 어 아이고 육지야 육지야 전진하는거 같더라 적배 주나 3번 열고 육지야 먹을게 자 요거 적배스나 있었구요 하나는 3층 올릴게요 B3층 나이스 적배스나 잡았어 B야 이거 설하고 지하 3층 같이 3층 연마 일바로 깔았어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연슨인데 내려가요 누나랑 등대고 지하 연마 따로 봐 아 지하랑 3층 내가 3층 볼게 이 아래를 같이 보자는거 네 어 그렇게 보면 오른쪽이 맞아요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살짝 더 내려가서 더 내려가서 봐도 돼요 설때 소리 들으면 돼요 오른쪽 딱 붙어요 됐어 됐어 고생 깔끔하게 이겼죠 나는 이제 갑니다 수고했어요 시벌 뭐야 벌써 가? 11시 요정이야? 응 벌써? 아니야 여자친구 집에 간다고 해서 도착해